아 까비다 까비 아 수월 그런 걸 좀 드시네 민재 사인 봐야지 아 감독님 사인을 보고 다시 짧게 잡습니다 자 창민재 자 여기서 하나만 잡아준다면 그래도 분위기 올라올 수 있어요 빈다 빈다 아 잡아낼게요 아 이리 못 던지네요 아 송강 강희가 포수는 안 될 것 같은데 포수가 그러니까 강희는 포수를 안 받아서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서영 선수 김서영 선수 김서영 선수 지금 김동현 선수가 머릿속에 아웃 카운트를 안 넣고 있었어요 그렇죠 투아웃 상황이었는데 바로 일로 던지면 되는데 사실 약간 착각을 했네 네 나이스 나이스 동현아 투아웃인데 왜 3루를 왜 벗어 아니 원아웃인 줄 알았어 예 카운트는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잘했어